우리는 영상으로 꿈을 꿉니다. 영상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끼많은 꿈들이 꿈꾸는 세상, 그 중심에 한국영상대학교가 있습니다. 드림 액션! 스무살의 프로, 한국영상대학교 비상을 꿈꾸는 청춘, 한국영상대학교가 꿈으로 향하는 비상구가 되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방송영상특성화대학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전문인을 양성하는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는 최고의 시설과 교육환경을 자랑하며 변화하는 현장과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 3, 4년제의 다양한 학제 운영을 통해 교육의 깊이를 더합니다. 또한 전문 교수전들과 함께하는 최적의 교육을 통해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춥니다. 실무에서 뛰는 교수들의 살아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테크닉과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를 직접 전사합니다. 끼! 꿈! 열정으로 프로를 만듭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연출, 촬영, 편집, 음향 등 세분화된 학과 교육과 실전 현장과 같은 교육환경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실전과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더욱더 빠르게 전환을 하였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며 변화를 주도하는 진정한 프로를 만듭니다.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습득한 뛰어난 감각과 순발력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 단계씩 익혀나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한 꿈의 실현을 한국영상대학교가 돕습니다. 실무중심으로 잘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상대학교에서는 재학생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지역 밀착형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광후 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빛나는 졸업생들 한국영상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배출한 진정한 프로의 모습입니다. 기많은꾼들이 꿈꾸는 세상 한국영상대학교에선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취업활동,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돕는 마일리지 장학제도를 비롯한 30여종의 교내외 장학제도를 통해 학업에 열정을 더합니다. 장학제도가 많아서 학비 걱정은 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또 창업, 댄스, 봉사 등 50여개의 동아리는 학생들의 숨은 재능과 잠재된 길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숙사를 비롯한 인터넷 카페, 커피숍, 서점 등의 편의시설을 증대하여 활기찬 캠퍼스 환경을 만듭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그리고 산업현장으로의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미래를 보장합니다. 약 700여개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맺고 입학, 현장실습, 취업이라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가치를 알기에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미래도 함께 열어갑니다. 입학이 9% 입단이라고 하는데 실감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취업 걱정은 없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대한민국 중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방송영상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미국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통해 교환학생, 학점 공동운영, 어학연수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합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미니무릇빌드 한국영상대학교는 이 길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미니무릇빌드 한국영상대학교는 미니무릇빌드 한국영상대학교는 미니무릇빌드 액션! 액션! 드림 액션! 한국영상의 중심 스무살의 프로 한국영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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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